마찬가지로 촬영을 함께 할 때요. 정면을 보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좋아요. 왼쪽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친구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 포즈 하나만 같이 한 번. 포즈 하나만. 오늘 준비한 안무라든가 아니면 공격 중에서. 네, 그래요. 정면을 보면서 하나, 둘, 셋. 이 상태로 오른쪽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오늘 가요택 축제에 여자친구를 기다린 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버디들도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버디 생각하면서 힘내서 더 열심히 무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무대에 준비하셨나요? 네, 살짝 힘들 좀 주시죠. 굉장히 예쁜 친구와 저희가 또 무대를 함께 했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친구와 예쁜 무대를 준비했으니 예쁘게 봐달라. 네, 좋습니다. 자, 여자친구 곧 컴백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여기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힐이 좀 높아서.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워낙 또 친한 팀인데 댓글 인사하고 여자친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4일날 헤아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자친구의 오늘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함께할 쥐공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좋아요. 자, 왼쪽을 볼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자친구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 포즈 하나만 같이 한 번. 네, 포즈 하나만. 네, 네. 오늘 준비한 안무라든가 아니면 공격 중에서 네, 그래요. 네. 자, 정면을 보면서 하나, 둘, 셋. 네, 이 상태로 오른쪽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자, 오늘 가요택 축제에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어,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버디들도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버디 생각하면서 힘내서 더 열심히 무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무대에 준비하셨나요? 네, 살짝 힘들 좀 주시죠. 저희, 어, 굉장히 예쁜 친구와 저희가 또 무대를 함께 했는데 네. 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친구와 예쁜 무대를 준비했으니 예쁘게 봐달라. 네, 아, 좋습니다. 자, 여자친구. 네, 곧 콤백을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소은영은 안무 사이에 네, 키가 더 커지시고요. 아, 아닙니다. 아, 힐이 좀 높아서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또 친한 네, 티비 때 끝인사하고 여자친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4일날 헤아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오늘 너무나 아름답고 네, 멋진 모습 네,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네, 함께할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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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